이번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분야에서 우리가 선두를 달릴 것이다 우리가 리더가 될 것이다 두번째는 없다 라고 예고를 하면서 지금 현재 정치테만 코인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뭐 10배 100배 1000배 그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 여파로 시바이누코인도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월장도 그렇고 5월장 잘 따라와 주고 계시는데 이번 상승 0 하나 사라질 때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현재 마이너스 20% 플러스 100% 상승 요 패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이대로 계속해서 상승해 준다면 1억 5천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바이누코인은 5배 10배 상승해 주면서 큰 수익 벌어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50% 100% 그리고 5배 10배 이런거 먹으려고 코인시장 들어온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인생 한번뿐인 그런 기회에 4년에 한번 오는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인데 고작 뭐 5배 10배 아닙니다 여러분들. 2021년대에 도지코인만 해노라도 200배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번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 슈퍼사이클인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걸 준비하셔야 되는지 얘가 왜 슈퍼사이클인지 비트코인 5억 10억원을 가면은 1000배 만 배 상승하는 그런 코인 영상 끝에 준비를 해뒀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면은 비트코인 따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게 없다. 여러분들 좁게 좁게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뭘 봐야 돼요? 저희 코인시장 하루 이틀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보고 계시면은 꾸준히 우상향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으셔야 된다. 그리고 시바이노코인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렇게 삼각수렴 구간 후에 큰 상승이 있어 왔잖아요. 여러분들 제 이전 영상 다들 보시면은 알텐데 요런 큰 흐름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왜? 비트코인은 4년 주기니까 여러분들 12개월 하락 후에 36개월 상승이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16개월 지났습니다. 아직도 20개월이나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고 계시는 시바이노코인 계속해서 상승하겠죠? 여러분들 진짜 인내심 갖고 기다리시면은 매번 매번 이렇게 고점 새롭게 올려주면서 상승하는 그런 코인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킵해두시길 바라고요. 나는 그런 거 못 기다리겠다. 당장 수익 나는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들어가도 수익 날 수 있는 AI 추천 코인인데요. 이렇게 AI가 분석한 내용 기반으로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 바로바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비트 빗섬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50%, 30% 수익 받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더리움, 이더리움으로 30% 수익을 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호재가 있는 그런 코인들, 최근에 유입량이 증가한 그런 코인들 출현해서 상승 시그널 뜨는 종목들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실은 적고 수익률 엄청 높습니다. 코인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거 하나로 수익 쉽게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코인 정보 공유 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치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서 단번에 크게 올라갈 코인들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던 지난 4월장에도 여러분들 40%, 60%씩 수익 보셨고요. 이번 달 초부터 지금까지 20%, 30%, 60%,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더리움으로 30% 이렇게 수익을 받습니다. 설령 오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다음 기회에 진입하면 되시는 거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문자를 남겨주셔야지 다음에 오르코인들 받아가시는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정보 받아보시고 진짜 오르는지 아닌지 보고 들어가셔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눌러주시는데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구독 눌러주시는 김에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정보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5월달 수익 많이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 민코인이 핫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도 좋아지고 서구권에서는 민코인 열풍이 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액만 담아두셔도 10배, 100배 많게는 1만 배 그 이상까지도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민코인 시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최근 이쪽에 1군 거래소로 올라온 이런 페페코인 이런 민코인들도 처음에는 한참 아려였다가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까지 상장이 될 정도로 1군 거래소로까지 올라오면서 크게 상승을 한 건데 3군 거래소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그런 코인들은 시가총액 100위권만 들어가도 여러분들 100배, 1000배 그 이상 상승해 있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 민코인 시장 바닥에서 게임스탑 사태의 주인공 로우키티라는 사람이 굉장히 핫한데요. 이 사람이 처음 복귀하면서 올린 트윗 하나 때문에 게임스탑 그리고 게임스탑 민코인, 키티코인이 3000%, 12,500% 주식은 100% 이상 상승하면서 미리 코인에 담아두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시드가 30배, 120배가 상승한 삶인데 지금 이런 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뉴스에서도 다룰 정도로 이 로우키티라는 사람이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가장 최근에 이러한 ET 영상을 남기면서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인데 벌써 크게 크게 상승을 하면서 거의 10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상장되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큰 상승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민코인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100배, 1000배 그 이상까지도 수익 보시는 겁니다. 진짜 이쪽 민코인은 별의별 이상한 코인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그 많고 많은 민코인들 중에서 고르고 고른 코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해당 코인 공유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밈 남겨주시면 되시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료방 업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유료가 아니라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뒷자리 4자리 함께 이렇게 완료 댓글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뒷자리 4자리 함께 남겨주셔야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비트코인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상승 사이클이 4년 중에 무려 2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3억 5억까지 상승해준다면 지금 보셨던 코인 천배 만배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5년 뒤 10년 뒤에 보시면 100만원이 천억이 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